안녕하십니까 엄솔입니다. 여러분들 기쁜 소식 전달하겠습니다. 저 산속에서 산지법, 환경법 엄청나게 법을 위반하고 길막을 위해서 입구 땅을 또 사서 길막 이 사람 뭔가 두려운 게 많은가 봅니다. 아우 구속을 두려워하는지 앞당은 자신의 아내 명의로 구입을 했습니다. 자 아내의 명의로 구입, 구입 후 산지법 지금 엄청나게 또 위반하고 있죠. 저기 임야 끝쪽, 새로 구입한 임야 끝쪽에 산소가 있습니다. 이 산소까지 지금 건드려서 법적 다툼 진행 중이랍니다. 거기에 지금 이 모습 산지법 엄청나게 위반한 거죠. 부담벌목, 매립, 거기에 성토, 도로 훼손 아우 1타 2피입니다. 부창부수네요. 사냥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자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또 뭐 새로 들어온 사람, 마녀 사냥한다. 새로 들어온 사람, 땅을 쓰고 싶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억지를 부린다. 예예예 예? 그렇게 생각하십시오.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 맞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뭐 그러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? 이미 벌어진 일 여러분들 닐리리하면 어떻고 널리리하면 어떻습니까? 흙만 나면 되지 닐리리야 널리리야 가사 틀려도 여러분들 흙만 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1타 2피 자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흥이 나시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 그리고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. 전 그냥 즐기겠습니다. 뭔가 튕기는 게 많으니까 그래도 가족을 끌어들이는 건 아닌데 이 보십시오. 아직 반성에 기미가 없습니다. 제가 이만큼 시간을 주고 이만큼 기회를 줬건만 다음 주부터는 즐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